1. 김정은 2. 김정은 3. 김정은 진짜 관계가 너무 얘기인 것 같아 주인상들 다 올려봐세요 3. 김정은 1. 김정은 1cm 올려치기가 아니고 너노노노노 너무 웃기다 너 1cm 올려치기가 아니고 진짜 164에요 3. 김정은 참내 어회가 없어서 진짜에요 저 제일 최근에 쟨 키가 164cm 병원에서 심지어 이렇게 이걸로 쟤가지고 164cm 키가 컸나보죠 제가 키가 계속 그대로일 순 없잖아요 진짜로 진짜 솔직히 말할게 163.9였어요 근데 거의 164cm 아니래요 근데 진짜로 끌어 언니랑 제가 키가 작은 편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냥 평균이잖아요 근데 애들이 너무 커서 그래요 애들이 너무 커서 저희가 작은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실장으로 들어왔는데 아니 이럴수가 네 네파트소 아찌티티티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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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이 아찌티티님 이것도